나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. 이제 우리 둘 뿐인데 가족은 무슨 그냥 부모 자식 간이지. 우리한테 맞는 집 찾았거든. 그래서 올 거야. 엄마가 다 합법적으로 뭐 짓긴 했어도 다 그렇지만은 않았어. 너 했지? 맞지? 어? 그래서 네가 여기 온 이유가 뭔데? 남들 눈에 안 보이는 거 다 보이잖아. 너 내 얘기했어? 안 했어? 네 엄마 피가 어디 안 갈 건데 네가 그냥 무시하는 거지 어?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잖아. 버려진 땅. 니들 그 돈 안 주면 내가 니들 다 부셔버릴 거야. 니들 자고 있을 때 다 시발 불 질러버릴 거야. 그리고 남들 그 돈을 잃어. 추억은 지식인 공연구역이